9시에 오라고 놓고는 이게 20분이나 지났네, 이게. 안녕하세요. 지각, 지각. 카메라 준비. 올라오는 소리 들린다. 카메라 준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이런 광경 놓쳤어. 운다. 아, 운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금융 걸렸어요, 금융. 지금 메인 핏이 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즈웍스 대표로 맡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대표님들, 여러분. 약간 다들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재미없지. 그냥 이런 마인드. 아, 만약에 제가 커스텀 하면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억장이 너머지. 저거, 저거 싫어서 퇴사한 직원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다른 퍼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죠. 김 대표님 안 하시죠? 일단 일어날 수가 없죠. 아침에 뭐 저렇게 조조 영화. 모닝 수는 어때요? 반주로 사. 사. 영원장님. 저는 뭐, 모닝 뷔페 같은 건 그렇죠. 모닝 뷔페. 모닝 뷔페. 모닝 뷔페 이런 거. 아침. 아침부터 뷔페 뷔페. 그런 건 주시요. 다. 뷔페. 됐다면 날라가야 돼. 헤헤헤헤헤. 2번 더 많이! 2번 더 많이! 2번 더 많이. 근데 진짜 특별하긴 하다.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아까 어제 말했듯이 이거를 보면은 구도 촬영 구도? 효과! 카메라 구도! 그쵸 여러분? 앵글을 이렇게 잡았다가 앵글을 갑자기 이렇게 잡았다가 이런 거 회식이 아니네 무슨 영화를 볼까요? 약간 애니메이션 보지 않을까요? 애니메이션 봐요 저희는 다 일부러 도움되라고 실제로 다 애니메이션만 봐요 그거 회식이 아니네요 공부네요 무경 연수연수